제가 요즘 먹는 농심 감자탕면 이에요 아주 맛있지 뭐 막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중독이 돼서 계속 먹어요 한국에 당연히 있겠죠 이상하게 완전 중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맛있지 불을 너무 세게 해서 한번 넘쳤어요 몰랐는데 여기 이거 가스렌지 전기렌지 회사 이름이 아메리칸 가봐요 지금 처음 봤네 세게 해야지 달걀도 넣어야지 오늘은 이제 달걀만 익으면 먹을 거예요 달걀은 노른자가 나중에 익으니까 노른자만 익으면 바로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배고파 장을 너무 막 마트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갔다 와 가지고 배고파요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여기저기 갔다 왔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익었니? 노른자 익었니? 어디니? 나 제일 세게 불했는데 왜 안 끌어? 뭐야 얘 뭐야 왜 이래 끓는다 이랬겠지 뭐 노른자는 아예 다 풀어졌나봐요 국물에 보이지가 않아 먹어야지 맛있겠죠 안녕